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실까요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정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진짜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과 또 우리 속에 잠겨있는 무의식과 또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세상의 틀과 나의 고정관념의 애틀을 벗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새틀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뿌리야 체질이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본문 14장 24자를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간 남도록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육지를 떠나서 출발한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육지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해서 말씀이 순종하여 출발했는데 잘 오다가 생각지도 않는 중간에 예수님도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출발할 때는 잔잔했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고 출발했던 이 상황 우리에게도 어느 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참된 평안함 속에서 행복자로 누리고 살아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역 가운데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경제와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오해와 억울함과 여러 가지의 풍랑들이 닥쳐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누구도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극한 상황 점점까지만 해도 오병의 역사의 체험 속에 기뻐하고 감사함에 놀라워했는데 제자들에게 큰 풍랑 가운데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잘 보시면 밤 4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새벽 3시 3시부터 6시 사이 출발할 때는 새벽이 아니었는데 몇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은 죽음의 사투를 버리고 두려움 속에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일어나며 목숨이 이태로운 그 현장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 물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아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풍랑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알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창세기 3장의 그 풍랑에 갇혀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의 풍랑을 멈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도님들 중에도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물결을 걸어서 찾아오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너희에게 보여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이 문제 이 풍랑을 밟고 너희에게 당당해온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찬양에 이 기도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풍랑 만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나의 사랑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스만 바라보라 입니다 제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풍랑을 우리 예수님은 밟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이 예수님은 밟고 승리하셨듯이 예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풍랑의 고난 속에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여 승리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요청할 때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요 절대적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고난이었던 물결을 밟고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또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가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바람을 보았을 때 즉시로 찾아온 것은 바로 무서움 두려움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난을 주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무서움 무서움 두려움 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주간자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으신데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또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아닌 문제로 바라봤을 때 그 즉시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예수님은 즉시로 베드로에 그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풍랑의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풍랑의 물결을 밟고 걸어가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강을 물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겠고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대저 요호와 내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문제 물꽃 물같이 나를 삼킬 듯한 이런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 자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환경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단은 풍랑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문제 속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어떤 환경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문제 가운데 선포하시고 사단 앞에 선포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삶 속에서도 선포할 때 그가 매 조제의 사력이 떠나가고 고난이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이 풍랑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